리그 오브 레전드가 163번째 신규 챔피언, 밀리오를 공개했습니다. 밀리오는 다른 이를 치유하는 불꽃, 엑시움의 활용법을 더듣한 소년으로 회복과 실드는 물론 군중 제어기에 걸린 아군을 정상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강화형 보조줄세인데요. 아군을 강화해 데미지를 올리고 적을 불태우는 효과를 지닌 기본 패시브 타오르는 힘 공을 차서 적중한 적을 밀어내고 충격 피해와 둔화를 입히는 초특급 불꽃킥, 아군의 체력 회복 및 공격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아늑한 모닥불, 보호막 및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따스한 포옹, 마지막으로 범인의 아군 체력 회복 및 군중 제어 효과를 해제하는 생명의 온기 등의 스킬셋을 갖췄습니다. 아군을 보호하는 데 특화된 신규 챔피언 밀리오는 오는 3월 23일 목요일 13.6 패치를 통해 정식 서버에 등장할 예정입니다. 아군